3불로 띠는 중 3불로 띠는 중 저 밑에 마법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대박인데? 오 대박인데 이거? 완전 쩐다 뭔 소리야 이거? 오! 뭔 놈이야 뭐 맞을 뻔했어 잘못해서 오오오 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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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개에 안 맞는 아이템으로 해골 손 밖에 아 이거 대박인데 여러분 야 여기서 죽기 잘했네 여기서 죽은 덕분에 이게 무슨 이거 완전 개이득이에요 저기 밑에 진짜 지옥이거든요 다 전기 쓰는 놈들이라서 무기 다 떨어트리고 그 다음에 저놈들 마법사들이 겁나 많고 마법 박지 있고 오 pore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하지 말아라 점프? 점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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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아 와아 시커스톤 확인 시커타워 가동합니다 제목도 바꿨고요 굿굿굿 오케이 이제 워프에서 올 수 있고 야하 이렇게 또 야 겁나 운으로 깨내 주변 정보 입수 시작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메모리 카드 삽입 진짜 운빨서관 이 탑이 제일 어렵던데 정말 운으로 쉽게 넘어갔네 어 아니 젖은 거 아니야? 방수입니다 아 이 탑이 제일 어려운데 진짜 운빨 쩔었다 와아 저번에 잠깐 쉬기 잘했네 오케이 오 뭐야 사람이 있네 아아 너무 높구만 하지만 새인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놀래킬까 놀래 어 어이구 어 어느 틈에도 놀래키지 마세요 아 가뜩이나 지금 머리가 빠져가고 있는데도 놀래면 머리가 탈모됩니다 그 이 탑까지 어떻게 올라왔죠 겁나 어려운 탑인데 지금 여기는 짱짱 힘들어가지고 정말 젤다의 전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옥처럼 느껴지는 정말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탑 중의 탑인데 여기로 올라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이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요 아이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다니 나는 새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다 갑자기 반말을 어느 날 세인간 목격담을 많은 이 금방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 땅에서 이 탑이 솟아났을 때 마침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올라온 건 아니고 내가 있었던 자리에 이 탑이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적인 상황 느낌적인 느낌 그 이후로 탑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껏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똥오줌 맛이 보입니까 저곳이 다 저 밑에 늪이 아니라 다 내 똥오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위기야말로 찬스 이곳은 새인간 연구의 최적화된 장소니까 그래서 넌 탑 위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내려가지 못해서 곤란하던 거 아닌 거야 갑자기 또 반말을 난 날아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새인간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니 그게 정말이랍니까 나는 하일리아인이 새인간처럼 하늘을 나는 방법을 쭉 연구하고 있었어 나는 게 아니라 활강을 한다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활강거리를 계산해서 연구하면 언젠가 새인간처럼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믿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지 아 그래 너 내 연구를 위해 이 높이에서 활강을 하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겠어? 너는 내 새연구 챌린지 새인간 챌린지 1호로 인정해 주겠어 내 연구를 위해 활강을 보여주면 비행거리에 따른 상감을 쓰지 네가 잘한다는 그 활강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따라 볼게요 좋습니다 새인간 연구 역사에 네 이름도 길이길이 남을 거야 하지만 활강과 하늘을 나는 건 다르니까 이 연구는 매우 위험한 연구라서 20 루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로 날아줄게 20 루피 내가 지금 2030 20 루피 있거든요 2030 20 좋아요 착지점 바람방향 현재 체력 등을 고려해서 멀리까지 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오케이 오오 준비됐으면 활강 스타트 갑니다 새인간 챌린지 1호 출발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겠구나 도막보소 갑니다 하! 하! 142 제인간 바람방향 바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람을 잘 막아야 되는데 바람이 역방향인데 지금 132m 164m 아, 이거 꽤 멀리 가는구나 음악 진짜 좋다 와, 300m 까지 갔네 네가 484.3m를 날아준 덕구에 대해 잘했어요. 아, 좀 더 갈걸. 저거 안 죽을 것 같았으면. 너무 안 갔나? 나도 낙사인 줄 알았어. 연구란 이런 작은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지. 언젠간 결실을 메꿔 꽃을 피울 것이라 비꼬. 어? 어? 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 음. 상금은 어, 뭐 연구 성과보다 상금을 원하다니.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줄게. 21 루피! 쓰레기가 진짜. 아, 아, 틀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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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루피. 아, 뭐야 이거. 음? 뭐야? 안 해. 오늘 여기까지. 아니, 지금 뭐 내가 지금 죽을 각오로 지금 저쪽까지 뛰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 그래도 이거 돈 먹고 돈, 돈 넣고 돈 먹기네. 이거 계속하면은 25골드씩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그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20 루피 하고선. 50 루피. 와, 저기 뭐 버섯 봉우리도 있고. 누구? 하 기분에서 볼 When painted bup의 금요일이 그런데 분명히 토스와ändeаемся. 음악. 그런 거 있으면 하면 it? 그거 다 못 세우는 테이프 보icher져야 해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새 인간들이 있는 곳이고 어하 저기 저 산맥을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저 산맥을 넘어가자. 저 산맥을 넘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을 어디있지? 내 마을 여기있다. 가자. 야,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여기가 진짜 정거했네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인데, 정말. 하! 가자, 단추.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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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게임이 진짜... 아, 500 넘으면 100 루피 준대요? 아, 그래요? 아, 산맥 절벽이에요? 절벽이면 더 좋지. 패럴 글라이딩 타고 가면 되잖아.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는데. 여기... 여기 잠깐 스톱. 어, 여기 마구깐? 아, 마구깐이네. 오, 대박. 굿굿굿굿굿굿굿굿. 굿굿굿굿. 굿굿굿굿. 타반타 대교 마구깐. 오케이.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단색말 어떻게 길들이셨나요? 아, 계속 하다 보면 되던데. 그냥. 그냥 계속 똑같이 막 하니까. 두세번째 타지던데요? 잘하지 못한... 교자선 어택이라니. 아, 나 이거 체력 하나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일단 워프 하나 해 놓고요. 아, 진행도가 늘어날수록 붉은 달이 자주 뜨는군요. 이 밑에 하나 깨고 올까요? 아, 나 이거 체력 하나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아, 대교적. 타반 클래식. 하! 루피스. 더 주제한 조작이. 오리깨고 할 수 있냐? 루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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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교적님. 아, 미안 미안 미안. 생각을 좀 하느라 대요종님은 너도 알고 있겠지 그 옛날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요종님 나는 대요종님은 분명 실존한다고 믿고 여행을 하며 찾고 있지 최근 다반타대교 너머의 소산한 탑 위에서 점심에 해가 그림자를 드리우는 방향을 보면 아주아주 아름다운 대요종님의 샘이 보인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곡관까지 와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탑은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애 아 대요종님이 좋아하신다는 루피도 어렵사리 모았는데 아 이제 나한테 그래서 퀘스트를 맡기는구나 대요종님 오케이 맡겨달라고 터졌나요? 자 다시 새로고침 해주시고요 아 매번 감사합니다 아우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건 갈랄장수풍대기 테리는 갈랄장수풍대기가 너무 좋아요 괜찮다면 양보해주지 않을래요 물론 살인할게요 파워짐은 고기 덮밥을 드리죠 아 교환하죠 오케이 나이스 이런거 먹어두면 되죠 뭐 살거있나 저놈의 소모가지 떨어뜨리고 싶어요 저놈의 소모가지 떨어뜨리고 싶어요 아 그렇다 짜리짜리 소랑나비 오 이런것도 파는구나 네 그만둔다 아 그렇다 호호 좋아좋아 하여튼 요정님을 또 한명 발견할 수 있겠군요 요정님이 내 이런 갑옷들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때문에 간은 귀하니 쓰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간은 귀하구나 아 알겠습니다 간은 귀하구나 타반타 대교로 알고 야 여기 워우 야 여기 난 이런데 못 건너 절대로 절대로 난 절대로 이거 죽었다 깨나도 어어어 죽었다 깨나도 이런 데리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건너 가자 아 지역보스 갓 넣어서 포션 만들면 돈 좀 벌 수 있구나 타워까지 가자 잡채 포렅 나이스 올드래곤 오늘 지나가던 길에 6. 용이 지나가는 걸 못봤다. 도망간다 타워가 저기 있구나. 칼날초 좋아요. 칼날초 보고. 요정들. 요정, 요정, 요정. 칼날초, 칼날초. 바로 쳐주셨는데? 그저, 대박이죠. 요정.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주는 애들. 뜻밖의 이득. 고요한 공주. 칼날초. 혜요. 소년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어? 난 대요정 씨죠. 과거 이것은 아름다운 셈이었지. 해마다 현상되는 루피가 줄어들어 힘을 잃고 이 지경이 됐어. 부탁이야. 약간의 루피를 베풀어 주겠어? 첫 루피야. 아, 첫 루피가 약간의 루피는 아닌데. 내가 힘을 되찾으면 분명 내게 도움될걸. 자, 내세요. 내놔. 마지막 대요정은 1만 루피예요. 아, 그래. 과거 그것은fil backintは 20000LLLLLLLBLLLLLLLLLL第二 2,000LLLBLLLLLLLLLLLison 자본주의 은밀우렁이네 오! 은밀우렁이네 이곳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와! 방어력이 6에서 9가 됩니다 엄청나죠? 눈을 감고 돈도 안듭니다 아! 안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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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슈트 우스 방어력 3단계 상승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른 옷도 강화해 볼까요? 바지까지. 어? 바지는 왜 안 되지? 어? 아니 아까 바지도 돼야 하는데? 어? 은밀버섯이 부족하네. 아아 은밀버섯이랑 은밀버섯이 부족해. 그 다음에 은밀 우렁이랑 은밀버섯이랑 은밀 우렁이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일리아의 옷. 별로 의미 없는 거. 아, 추위가 드는 강화가 불가능하네. 하이랄베스가 의외로 이거 조라의 투구 저장하는 거. 하일리아는 어? fuera 도리버섯이 없어가지고 은밀센트 전부 2단계이시면 세트효과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마리 여기까지 올려놔? 볼 수 있을까요? 아, 단추에 힘으로 놀 수 없구나. 어쨌든 여긴 찾았고 일단 저 타워까지는 일단 오늘 가놓자. 이 타워 가면 이제 끝났을 수 없구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아, 이 타워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가기 힘들어? 사람 곤란하게 아, 또 터졌네. 어? 괜찮아요? 됐어요? 됐습니까? 나 저쪽에 건너왔어요. 네. 저쪽에서 건너왔어. 탑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아, 괜찮아졌어요? 아, 이거 계속 터지네. 다 왔네요. 다 왔네요. 다 왔네요. 다 왔네요. 여기는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지? 아이고. 마랍쇼? 이렇게 돼 있었네, 또? 탑 안 타해. 탑. 떨어지지 않게 조심. 아이고. 곤란한데? 이거 어찌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아이고. 흐흑. 크 try 2s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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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크. 여기 여기 눈알을 없애면 된다고요? 여기 눈알이 있어요? 아, 이거 눈알 없애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눈알이 어딘가 있는 거야? 여기 눈알이 어딘가 있는 거야? 어딨지?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 저건가? 저 있다. 찾았다. 하 찾았다. 아 아 아 아 아, 쩝니다. 윌리엄텔. 이것은 로빈훗. 이것은 윌리엄텔. 아, 요거를 이렇게 가네. 오 풀올 뻔했네. 깔끔했죠? 훈수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아주 나이스 훈수. 착한 훈수 인정합니다. 네, 고마워요. 링크 암벽타기 세계 권위자일 듯. 내가 이 게임하고 나서 암벽타기가 배우고 싶어져가지고. 아휴. 서울로 이사가면 암벽타기 좀 배워볼까. 건강에도 좋고 그거. 근력도 기르고. 좋은 것 같아서. 저장 안해도 돼. 여기. 어차피 여기. 금방 올라갑니다. 죽을리가 없어요. 오늘 새신수는 못 볼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다 왔어요. 여기가 새신수 나오는 곳이야. 좀 있으면.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내일 볼 수 있겠죠. 내일. 저기 있다. 저기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밖에 방금. 어? 이 위로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 그림자 짓는 거 보니까. 시커스톤 확인. 시커타워. 개방. 저기 날아다니잖아요. 저 새신수가. 아 허리에 무리 간다고. 주변 입수 정보 시작.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대신수가 신수 중 제일 쉬워요. 아 그래요? 마을은 어디쯤에 있지? 아니. 나. 귀걸이 하고 있었네. 젖은 건가? 방수입니다. 와우. 굿.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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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신수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 마을을 가야지 올라가는 건가? 저 돌기둥 있는 데가 마을인가 보다. 그래서 저기 유적이 있구나. 저기 다리 건너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가자. 하! 날아서. 와, 저 대신수 되게 멋있다. 저기 그리고 타워도 있네. 저기가 마을인가 보네. 저 왼쪽 개둥 위로 올라가서 점프 떼서 가면 안 돼요? 저희 행글라이드로 빨리빨리 가버리면 됩니다. 아,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게임. 아, 마을 건도 있어요? 굿굿굿. 굿굿굿. 여기서. 어디로 갈까? 저기에서 저쪽 기둥 위로 올라가서 점프 뛴다. 라는 선지가 있고. 어, 저 마곡관 있네. 저쪽에. 마곡관으로 가서 말 타고 진입. 네. 다리랑 마곡관도 있고. 오케, 아주 빠르게 왔네. 네, 부활 능력으로 살아서. 아, 강우. 잘했어. 오케, 브라이. 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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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리가 있는 거지? 일단 마을까지 다리가 어디쯤에 있는 거야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또 안 보이네 가자 어 와 여기 멋있다 뭐야 여기 어 새 나라구나 아 얘네들 종족 자체가 새 종족이네 아 그래서 새 인간을 연구한다는 게 얘네들 연구한다는 거구나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방금 큰 나무에 코럭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정도도 못 내려가면은 니가 말이냐 진짜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 여긴 어떻게 올라온 건데 잠깐만 타임 니가 알아서 와 야 그냥 너 알아서 와 아이 뭐야 저거 갇혔어 쟤 뭐야 쟤 저거 클라우브 갇혔어요 쟤 저기 언덕 위에 갇혔어 저 언덕 위에 내가 가뒀어 뭐야 저 우리야 뭐죠 이거 이게 뭐죠 버그인가요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내려가는 건 아니란다 ZL 누르면 내려갈 수 있다고요? 아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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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단추 2호기가 절실할 때 어 단추 2호기가 절실할 때 이 새 왕국 장난 아니구만 어 뭐야 어 뭐지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저기 새의 신수 인유님 고맙습니다 말 타서 못 가는 것은 Z 누른 상태에서 이동키 누르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거대하다 주목한 상태에 올라가 아 저 소비 그 저 제대 아 지금 뱉 자 부담자 자 뱉 자 뱉 어, 오케이. 일단 사원에 찜부터 해놔야지. 오, 이 마을 노래 음악 되게 좋은데? 오, 이 마을 특산품 볼까요? 오, 염소 버터를 파는구나. 아, 버터 좋지. 어, 폭탄 화살을 파는구나. 폭탄 화살 겁나 센데. 이건 뭐야? 따끈따끈 버섯. 이혜린님 고맙습니다. 5시까지 야근 근무 중이군요. 아,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어, 그리고 갑옷. 오! 와, 리토의 날개옷. 오, 이거 뭐야? 추위도 가드해주고. 그리고 날 수 있는 건가, 설마? 오! 오, 이거 멋있다. 오, 이거 머리 너무 멋지잖아? 추위도 가드해주지만 질 좋은 깃털과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진 머리 스타일인데? 꽁지 머리. 바지도 추위 가드. 어,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의 이곳.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애기 새들 자는 거 봐요. 아. 소리도 들려. 아하. 귀엽네. 네. 아하. 아하. 미안해요. 어. 어, 죄송합니다. 내가 밀었, 밀었구나. 자. 오! 매우 기다리는 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왼쪽. 세트. 삼시, 지민. 오, 그런 경우도 가도 되어야 되지. 나의 눈치를 하려는 걸. 아, 그래? 그렇지. 지금. 오, 저의 눈치를 대비하시기 바람다. 내가 이용한 곳이. 오, 당신. 오, 당신. 다... 오, 당신. 랩땅 바지 살 수 있어. 바지 싸다. 3개 다 사요? 리토의 날개옵 필수입니까? 하자. 지원하게 지르는구만. 지원하게 지른대. 어. 이 어색한 이 느낌 뭐지? 뭔가 바지를 안 입은 것 같은 이 느낌. 이건 무엇일까? 아, 사막가수도 필요해요? 아, 여신상. 입구에 여신상 있어요? 뭔가 이 바지를 안 입은 것 같은 이 자유로움. 하의 실종 같은 이 느낌. 이... 이 가벼운 느낌은 뭐란 말인가? 아, 보석 팔아가지고. 아, 여기 있다. 여신님 앞에 있는 거 이거 깨도 될까? 혹시 템이 있을 수 있잖아. 아, 나무 화살 5개. 나이스, 오케이. 아, 여신님 죄송해요. 시련을 넘어서고 극복의 증표를 얻은 자요. 극복의 증표 4개와 바꾸어 원하는 힘을 내리겠습니다. 저, 생명의 그릇을... 생명의 그릇을... 늘리겠습니다. 원하는 힘을 내립니다. 으음. 이것은 파워가 느껴진다. 나의 생명의 그릇. 이것은 파워가 느껴진다. 나의 생명의 그릇. 나의 생명의 그릇.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것. 하트 최대치가 1개 늘어난다. 오오! 이제 8개 됐다. 오, 엄청나다. 오, 안 죽을 것 같아. 오, 안 죽을 것 같아. 가세요. 보디, 하이랄의 안녕을. 하멘. 바지도 살까? 그래, 바지를 사자 이대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닐 순 없지 나의 패션이 무척 망가진 느낌이야 그렇다면 이 바지까지도 깔끔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줄어들는데 오, 됐다. 오, 굿 따뜻해 보인다 됐어 나중에 화산에서 막 캘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을까지 일단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옷까지 일단 샀고요 오늘 또 나름의 또 많은 진행을 했네요 굉장히 좀 멀리 오면은 한참 걸릴 곳인데 금방 금방 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 네, 이렇게 돼서 아까 업그레이드도 일단 호수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머리도 예쁘죠? 이, 이 날개, 이 날개 같은 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날개 같은 거 여왕님 계신 곳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가 어디쯤이었지 우리가 어디쯤에 있었죠 그게? 여기, 이 마곡간에서 갔으면 됐나 여기, 이 마곡간에서 갔으면 됐나 아, 탑으로 가서 날아가면 돼 아, 탑으로 가서 날아가면 되지 그렇지 구릉의 탁으로 카카리코 마을 가도 되죠? 네 거기 가도 어차피 다 되잖아 저항군 같은 거라서 지금 애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원래 항상 저항군은 항상 제국에 비해서 돈이 없잖아 왜 맨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타워즈도 보면은 항상 제국은 걔네는 맨날 망해도 돈이 겁나 많은데 저항군은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맨날 싸움은 에피소드마다 이겨놓고선 돈은 없어 맨날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아 저쪽에도 저기 저기가 있네 아 저기 먼저 갈걸 놀랬죠 여왕님 어 여왕님 아가의 향기를 느끼고 있었대 나이스 강화할게요 어디서부터 강화할까 어 빨간 츄츄첼리 많이 모아놔서 다행이다 다 할 수 있겠다 일단 갑옷부터 아아 입냄 입냄새 방어력이 5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강화한 옷을 전신에 장착하면 더 추위를 더 막아주나 다리도 다리도 방황하고 스킵할게요 이제는 암 엔 2 2 8 찌 입 쏘 퀴 1 2 6 지 뺨 아 퀴 도 저의 왕이 저의 왕을 저의 왕이 하나 더 이동 아, 따끈따끈 허브 빨간 추추젤리랑 따끈따끈 허브를 좀 따뜻한 따끈따끈 허브 세 개만 딱 있으면 좋은데 이거 어디서 얻지? 따끈따끈 허브를 이거 얻으면 하나 얻을 텐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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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여왕님 좋아 자 랩 희산으로 하면 좀 다 날라다니는데 야광석 좋아, 야광석 좋아요 어, 야광석 좋아요 야광석 이거 퀘스트 있는데 야광석 좋습니다 야광석 다이아몬드 몇 개 주는 퀘스트가 있을 텐데 야광석 다 모았다 크래셔도 망치죠 여기는 좀 터지면 위험하니까 이거 좀 아깝지만 이걸 좀 쓰도록 하죠 이거, 이거 60짜리지만 야광석 좋아 야광석 갖다 주는 퀘스트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두 개 받는데 조라마을에서 교환가는 오케이 조라마을 가가지고 돈 좀 벌고 옵시다 여기가 조라의 마을 사당으로 워프 아, 원래 세신수 능력이 진짜 가장 쓸만해요 아, 그래? 어디 날라다니는 건가? 그럼 세신수 빨리 얻어야겠네 이 사람인가? 이 사람 있다, 오케이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게 용관이 있으신가요? 야광석 여기 있습니다 야광석 아 조라 고맙습니다 야광석 열 개죠 그럼 실례합니다 수량을 확인할게요 하나 두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오오 정말로 가져오셨네요 조라 땡큐 야광석 가져가겠습니다 아, 맞다 답례품으로 다이아몬드 이번에만 덤으로 무려 한 개를 더 드리죠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두 개 아 다음부터는 이제 열 개당 하나고 오, 이제부터는 와, 대박이다 다이아두 개 굿 다이아 하나가 오백 원이면 천원 득 천원 이득 야,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세네 또 저거를 겁나 캐릭터성 있게 그죠 얘는 되게 뭔가 착한 애들 같애 어, 그러면 이제 또 어디 잠깐 들려야 될 때가 있었던가요? 또 어디 고대에 여기 고대에 추락 고대 연구소 가서 지금까지 모은 걸로 뭐 업그레이드 해볼까? 우리 조라족은 이제 다 저겠고 연골무기 수리하려면 다이아 한 개 필요해요 한 개 냉겨내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여기 조라의 검 사용해서 숨겨진 사장도 찾을 수 있어요? 아아 어 조라의 검 쓰기 전에 깨지기 전에 빨리 가서 그럼 해야겠네 아 조라의 검이 아니라 제사의 창 오케이 이거 쓰기 전에 그거 빨리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잘됐다 빨리 써버리고 광리네 창 버려버리든지 해야지 써버리고 갖고 있어요 제가 광리네 이걸 들고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걸 들고 혹시 숨겨진 사장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세라의 폭폭? 마을 서쪽? 네 아 세라의 폭포 아 세라의 폭포 오케이 옷 갈아입어야겠네 그러면 아 할게 많다 저기에 세라의 폭포 같은데 저 폭포까지 어떻게 가지 천천히 천천히 자유도 진짜 높아요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꼭 가야되는 길로만 가는게 절대 아니라서 맘대로 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모자 바꿔주고 2위로 네 2위로 어허허허 이거 뭐야 이거 비싼건가? 오 고고 연꽃 열매 이거 좋다 오 연꽃 저 연꽃 열매 진짜 겁나 저긴데 그 황후보증 있으신 분들 저거 못본데요 연꽃 열매 진짜 무섭대 헐샤 아 이거 시원시원하다 진짜 하아 바닥보라구요? 아 여기라구요? 아 여기라고? 아 폭포에서 활강해서 재단에 내리찍으세요 아 여기여기여기 아 여기여기 어떻게 내리찍지? 하아 하아 해본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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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차 안 죽나요? 가운데로 찍어야돼? 가운데를 찍어야 돼? 가운데를 찍어야 된다고요? 하샤! 오! 좋았어! 아 이렇게 찍기가 되는구나 페러글라이딩 오오 아 이런 식으로 숨겨진 사당들이 엄청 많구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잡 감사합니다 Y버튼이었어요 와우, 굿잡 굿굿굿 아, 숨겨진 사낭만 42기라고요? 헐 굿 굿 다른바 기본 Lore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렇게 음 뭐야? 저거 쓰는데? 화당을 찾은 자여 나는 다크키 희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을 환영한다 음 음? 간단한데? 꽁짠데 이거? 오! 백루피! 오 굿! 음? 어 이거 완전 공짜잖아 어? 공짜야 아아 야, 숨겨진 사당은 진짜 대박이다 열기 힘든 신전은 보통 축복으로 간 공짜로 받아요 군령이 사당에 도착해도다 그대야말로 용기심할 여지가 없는 용사 내가 백년동안 내 바지춤에 보관하고 있던 이 극복의 증표를 내리더라 아아 사깟사깟 김사깟 아아 꼬린내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아아 극복의 증표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사의 증표 한 개 모았다 오늘 에너지도 회복했어 이곳으로 나의 사명은 다했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가오가 함께할 때 영양실조에 유의해 어, 간단하게 잡았다 굿 기마전 기마전도 할 수 있구나 자, 우리 7천명의 시청자분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모바일 모드로 세로 모드로 바꾸시고 채팅창 아래로 내리시면 거기에 영상정보에 엄지숟가락 버튼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알람버튼 좋은 그림입니다 켜놓으시면, 평생에 한 번만 켜놓으시면 여러분들 생방송이라든지 영상 올라갈 때 알람 보내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켜놓으시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구독 버튼, 평생에 한 번 누르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좋았어, 여기도 잘 완료가 됐고 그러면 이제 새의 신수를 잡으러 가야되나? 그 마을에서 뭔가 그 마을에서 뭔가 퀘스트를 좀 해야되나요? 아, 라인을 잡자고? 잡을까요? 아, 복수 한 번 할까요? 그래, 라인을 한 번 잡을까? 편집으로уем 켜. 진지합니다 stagn relied len agens